돌아오는 날 슈프라이즈! 몇 킬로 친 건데? 26킬로요 쌍둥이래요 좋긴 너무 좋은데 가자 운동하러 내가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튼튼이들이 하도 배가 고프다고 틴튼이가 아니 우리 튼튼이들이 아직 둘이 앞에 100g도 안 된다고 아 오빠 애기 낳을 때 힘들어 안 돼 근데 내 보조개는? 금방 나올 거예요 코치님 돌아왔으니까요 가자 운동하러 클로우시